기상캐스터 배혜지 날카로운 질문, 또 솔직한 의견을 통해 이재영 군수와 소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재영 증평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맞은편으로 서원대학교 바이오헬스융합대학 외식산업학과 최석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평주민 신미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는 증평군이 개청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과거 독립된 행정체계를 갖추지 못한 증평지역 주민들은 군 승격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40년 만에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3년 8월 증평군으로 승격한 것입니다. 증평군은 한계읍 한계면으로 규모는 작지만 잠재된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강소군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충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7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증평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인구 비율은 전국 군단이 평균보다 7.1%나 높게 나타나 건강하게 성장하는 도시라는 것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20분 이내에 모든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20분 도시 증평을 구상하고 있으며, 스마트 도시를 향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형 첨단산업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증평군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교통과 물류 인프라 부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00년 미래 도시를 향해 첫걸음을 뗀 증평군. 개청 20주년을 맞아 증평군의 현재 모습과 향후 발전 방향을 알아봅니다. 증평의 20년 역사와 비전을 짧게 짚어봤습니다. 군수님, 개청 20주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증평군의 20년은 진짜 남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슴 뛰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주민들의 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탄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증평군은 어찌 보면 태생부터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이 닦여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경쟁력도 굉장히 강하고 해서 20년 된 지금 저희 군민들과 저는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비전 있게 끌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을 지나서 16개월째 맞이하고 계신데요. 그간의 군정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희도 1년 동안 사실 한 뭐 한 10년 해온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뭐 가시적인 성과도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 저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했거나 또는 농촌공간 정비 사업을 우리 공무에서 이뤄냈거나 또 최근에 우리 생활권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 예방돼서 한 435억이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를 당당히 따냈는데 이러한 일들 이외에 이런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우리 군민들께서 증평군을 바라다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한 것이 20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민들께서도 우리 손으로 이뤄낸 증평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더 참여를 하고 또 더 관심 갖고. 더 응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아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지난 1년간 해왔던 성과는 그 어느 것보다도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패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최석현 교수님 지난 1년간의 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1년 하신 걸 갖고 어떻게 평가한다는 건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느낀 점을 보면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군민들에게 다가섰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고 또한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 이만수 감독을 비롯한 각종 홍보대사를 유축하셔서 글로벌하게 증평을 알리려고 하시는데 상당히 노력을 가하셨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인도 차이나 반도와 국제적인 글로벌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그 증평이 조금 더 글로벌하게 하게 한 그 추석을 마련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평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미라님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실제로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증평에 쭉 거주하면서 가장 많은 이용과 정보를 알게 된 게 근 1년 사이였더라고요. 그래서 군정의 정책이 변했다고 해서 일반 군민이 알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번 군정에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주고 있어서 운영해 오신 것들을 또 잘 알게 되고 또 많은 이용을 하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하나 있는데 3D펜 체험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직주락이라고 해서 페스티벌 운영하시는데 참여도 해봤고요. 그 많은 그 밖의 다른 것들도 많은 참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증평군의 3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증평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핵심 키워드 3가지는 증평군의 미래 비전, 돌봄 환경 구축과 인구 정책, 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난 8월 30일 증평군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개청 이래 인구, 예산, 기업체, 지역 내 총 생산량 증가뿐 아니라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룬 증평군은 장기적 미래 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0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는데 미래형 첨단 산업 도시, 사람과 자연 중심 청정 도시, 쉼과 힐링이 있는 휴양 도시, 군민 맞춤형 복지 도시, 스마트 미래 농업 도시, 생활권을 새롭게 20분 도시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증평군청을 중심으로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이 20분 이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콤팩트시티의 지역 특성을 살려 보다 편리한 20분 정주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증평군의 각종 지표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선 6기의 제1호 공약인 함께하는 행복 돌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돌봄 혜택이 필요한 아이, 보호자,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신, 출산, 육아, 교육까지 아이를 낳아 기르기 걱정 없는 증평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입지원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인구 정책과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청 이래 주변 지역의 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해온 증평군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증평군의 100년 먹거리를 위해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사업,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연계, 교통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성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에듀팜 특고단지와 연계한 그린바이오 기반 스마트 농산업을 육성하고, 오성에서 충주를 잇는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인 증평군은 녹색 도시, 친환경 도시, 스마트 도시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으며, 탄탄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데, 20살 청년의 계획과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증평군의 미래 비전 알려주시죠. 증평군은 참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로 봐서도 독특하지만, 어떤 규모면에서도 1업 1면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역으로 보면 1업 1면의 규모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냐면 아주 가까이에서 접근하기도 좋고, 의견을 표현하기도 좋고, 그 의견을 시책화하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스마트 도시답게 미래 비전을 내일의 도시의 증평이라는 타이틀로 저희들이 비전을 설정을 했는데, 이 내일의 도시는 저희가 최첨단 스마트 도시에서 우리 군민들이 모든 삶을 영위하는 데 아주 소소한 행복부터 큰 행복까지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아주 너무도 정확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미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십 대 정책 목표 중에서 이십 분 도시라는 키워드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더군요. 실제로 도시민들이 이십 분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장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십 대 정책 목표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투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증평군이 보면 내일의 도시, 이십 분이라는 것은 생활권을 새롭게 해서 이십 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스마트한 그런 기능들도 있고 또 도보와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또는 버스를 이용하든 이 버스는 전기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십 분 내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관해서 10대 여러 가지 청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탄소중립과 관련된 친환경적인 아주 청정한 환경이 받쳐주는 행복한 지역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내일의 도시고 20분 내에 도달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증평군의 미래 비전에 관련해서 교수님이 군사님께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빠르고 복잡하게 그리고 변화하는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 증평군을 증평군답게. 발전시키기 위한 군수님의 철학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군수 출마 이전부터. 공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된 뜻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의견들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우리 진짜 국민들께서 아무 불편함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들되.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저희 지역이 군으로 설립된 지는 20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미 오래된 역사와 문화와 자원이 굉장히 무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은 추성산성이랄까 아니면 고인들과 선돌의 유적지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문화재가 된 우리 메뉴놀 병원의 시약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이 의료시설로서 얼마나 50년대, 60년대를 이끌어왔는지. 이런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역사성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내고.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증평의 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신민아 아니에요? 증평 미래 100년을 대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에 계획하신 일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진도로 본다면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은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계획했었던 일들은 완벽하게 지금 이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도 저희가 담대하게 미래를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정확히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우리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힘은 인구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증평군의 각종 지표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구는 다른 시군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증평군의 인구 정책 어떻게 펼치고 계십니까? 증평이 인구는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이게 참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일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의하여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출세가 수가 늘어나서 인구가 증가하는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온전한 사회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표본이 되는 지역인데 사실 저희 지역은 기농하시는 분들이나 기촌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오신 분들이 이미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이전에 인구 정책의 기본은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돌봄 정책으로 녹여내서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진짜 아이를 낳았을 때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다라는 지역이 된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인구 정책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이 이미 시도를 했고 돌봄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평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 인구의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청년 인구가 많은 이유에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컴팩트한 도시입니다. 거리와 거리 간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또 시설도 굉장히 현대화되고 깨끗해서 젊은이들이 찾아서 즐기고 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레저 시설도, 스포츠 시설도 또 우리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은 이런 지역이라서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우리 지역 증평이 진짜 좋은 지역이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20년 동안 여러 가지 여건을 구축하면서 조금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관 문제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어서 이게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꽤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어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평 지역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돌봄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신미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증평균, 돌봄 체계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증평군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타도시에서도 이사가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증평도서관이나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경우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교육과 문화를 갖춘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이 양육, 돌봄 체계와 관련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돌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지자체가 인프라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 우리 관계 되시는 우리 학부모를 포함해서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여러 관계자들이 계신데 이게 돌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왜 인프라로만 풀려고 하는지 저는 그때가 의아했던 것이 아이들이 편해야 되고 학부모들이 또는 관계자들께서 아이들을 편하게 맡겨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인프라로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저는 증평에서만큼은 아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가령 인성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왜 돌봄 환경에서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요. 또 아이들이 가둬놓는 것, 이것이 돌봄인가? 이것도 의문점이 들어서 아이들이 많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되 거기에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여러 우리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베이비시터 같은 이러한 조금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 자원이 조금 빈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베이비시터도 늘리고요. 또 저희 증평이 아주 유일하게 부모 코칭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집에 가서 부모하고 같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이것이 아마 도내로 확산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양육 개념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제대로 독창적이고 창의성을 갖고 뛰어놀면서도 또 어느 정도의 학습의 효과도 있는 이러한 아주 전반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증평은 철도는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교통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교통 또 물류망 개발 계획도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요. 군수님. 증평이 교통은 굉장히 중심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통팔달의 중심이어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증평역이 이미 올해가 철도역이 된 지 100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증평역이 100년 된 올해에 진짜 도약의 기운이 저희들한테 몰려오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동서행단 철도가 우리나라의 철도는 모두가 다 남에서 북으로만 이어지는데 서산에서 온진까지 가는 330km의 이 철도를 증평이 주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국가 철도 관계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13개 시장군수들이 증평에 모여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동서행단 철도는 증평역이 딱 중심입니다. 그래서 증평역이 분기역이 돼서 모든 철도가 독에서 서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은 증평역을 이용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절절지가 되어 있어서 철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기운을 주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북선 전철이 이어지면 청주공항에서 증평까지 서울에서 오는 전철이 청주공항에서 머물지 않고 증평으로 오는 것 이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도 청주공항에서 머물지 않고 증평까지 연결하는 것 이거는 충북선이 고속화되면서 지금 현재 130킬로뿐이 나지 않는 이 속도가 26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전철이 됐든 고속철도가 됐든 일반철도가 됐든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엄청난 지역이 돼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관련돼서는 증평역을 새로이 신축하든 개축을 해서 증평역 일대를 역세권으로 개발을 해내는 것 이것을 저희들은 교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보고요.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동서 5축, 남북 6축 이게 포천에서부터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증평을 거쳐가고요. 그다음에 서산에서 역시나 지나가는 이 도로, 고속도로도 증평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갖춰지게 된다면 또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관과하기 쉬운 청주국제공항이 지금 저희 지역으로부터 약 7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민영화가 되고 민간항공이 모든 슬롯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물류의 거점 지역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배후 지역은 증평입니다. 예전에 중우장대형 산업은 다 항구를 통해서 물류가 이용이 됐는데 이제는 첨단 산업은 소위 말하는 가볍고 부피도 적고 이런 산업들은 모두가 다 항공을 이용해서 물류가 이용하니까 청주공항이 물류 거점 공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증평은 배후 지역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공항과 철도와 도로망을 같이 연계해 주는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런 계획이 제대로 잡혀만 간다면 증평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TSR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러시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증평에서 기차를 타면 프랑스 파리를 넘어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또 TCR, 우리 중국 대륙 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그 철도를 이용해서 파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꿈의 실크로드가 증평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원자한 비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통망을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전략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데요. 증평군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산업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게 지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면서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들이 지금까지는 여기 나오는 바이오와 반도체와 2차전지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이미 50년 전부터 산업으로서 역할을 해왔었는데 새 동기에는 바이오가 산업으로서 역할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산업이라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사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 그게 우리 바이오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정도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뭐 우리 레드바이오 소위 말하는 의료 의약 제약 이런 것을 만드는 레드바이오 또는 화이트바이오라고 해서 우리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우리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로 산업적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육성을 해내고 있는데 이 바이오에 관련돼서 레드나 화이트나 그린바이오 쪽은 이미 다른 지역이 많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바이오 소재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세포와 천연물과 관련된 산업들을. 읽어낸다면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해서 바이오 분야를 우리 전력 산업으로 이끌어냈고요. 이렇게 바이오와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이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고 해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조금 더 저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금 기상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탄소중립 등 국제 정세 변화에 증평균이 경제 생태를 조금은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떤 쪽으로 변화시켰을지 금방 전락산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와 좀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정세가 변하는 것은 정치의 세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서 미치는 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경제 생태계를 말할 때는 저희들이 자원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는 하나의 경제 생태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FTA가 됐든 WTO가 됐든 또 우리 농업 분야에서 다자간 협정 CPTPP라는 이걸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들이 전략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우리 화이트리스트 사건 때 여러 가지 제동을 걸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부장 쪽으로. 그때 소부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이럴 바에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기술을 개발하자 해서 파우치 분야에서 알루미늄의 넓이를 줄여서 만들어내는 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무리 소부장의 죄악을 블랙리스트든 화이트리스트든 가져갔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기술적으로 축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기업하고 그런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요. 또 시토류 같은 것이 상당히 자원으로서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 자동차가 됐든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여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최근에 MOU도 맺었지만 시토류와 관련돼서 자석을 생산해든 파우더를 생산해내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 지역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시토류와 관련된 이것은 지금까지 시토류는 중국에서 60% 이상을 점화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채굴되는 시토류를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국제 경제에서 아무리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저희 지역이 구축해내는 것은 이건 경제 생태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밸류 체인을 제대로 구축을 해서 기초 연구에서부터 응용 연구 그다음에 사업화 또 이걸 인증, 검증, 실증하는 시스템까지 갖춰내는 것. 이게 바로 경제 생태견인데 그냥 필요한 기업 하나만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다 건설을 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인력도 공급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주 여건도 갖춰줘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보완해주는 이런 시스템. 이것이 지습산업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다른 인프라를 통하든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또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국제 정세와 탄소 중립과 그다음에 경제 생태계를 바라봤을 때 탄소 중립이야 지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거대하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계획이지만 그것보다는 경제 생태계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준다면 저희는 여러 가지 지리적 이치나 아니면 접근성 또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 공급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 다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체계 흐름의 변화가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저희들은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민아님 질문 주시죠. 저는 증평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교통망이 좋아짐에 따라서 소비 유출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증평군으로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증평군만의 특화된 상품이라든지 또는 특화된 문화 관광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평군에서 혹시 특화 상품으로 계획하고 있다거나 또 문화 관광지로 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딘지 궁금합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물론 소비 유출이 심각하긴 하겠죠. 그런데 역으로 교통이 또 발달되어야 외부에 있는 문물이 저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출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통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역이 관광이나 문화 자원에서는 굉장히 다른 지역이 가지지 않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중부권에서 최고 관광단지로서 투각을 나타내는 벨포레가 사실상은 여러 가지 복합 레저를 하기 좋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공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구십 퍼센트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부분 개장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포레 벨포레를 제대로 된 우리 저 관광단지로 키워내고 여기에 사람들이 제대로 몰려들게 하고 해서. 그래서 벨포레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벨포레만 이용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전통시장도 들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이용요금의 일정 부분을 우리 지역 상품권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갈 것이고요. 또 벨포레와 가까이에 우리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히 농업에 첨단 기술을 입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단지 또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험도 할 수 있는 내가 직접 재배도 해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비를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요. 좌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번에 새로운 연구 용역을 발조를 했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좀 매머드한 시스템으로 좌우산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방문하실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만들어서 아주 관광지로서 국부상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문화자원 쪽에서는 저희들이 유형, 무형의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선사시대 때 고인돌, 선돌의 유적지가 저희 지역에 있고요. 또 추성산선 같은 경우에는 한성백제 때 백제가 한성으로 도읍을 정하고 한성 이외의 지역에 유일하게 쌓은 흙으로 쌓은 성이 추성산선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몽촌토성 말고는 증평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성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일대가 굉장히 생활권의 중심이었었고 엄청난 번화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시화역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합 1위 지역인데 이렇게 아주 문화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추성산성이 그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는 그런 문화재입니다. 추성산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걸 제대로 둘레길도 형성을 시키고 또 거기에 옛날 우리 선조들의 생활 모습도 그대로 재현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우리 가꾸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관심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저희 지역이 특산품으로서는 인삼인데 이것은 이미 고래로 우리 지역이 인삼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국여지 승납에도 나오고 1700년대의 여지도서에도 나오고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인삼을 테마로 한 관광 상품들도 여러 가지 우리 인삼골 축제 같은 것을 덕치워서 대한민국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인삼골 가위주회에 가서 1등하면 최고다. 이렇게 키워내는 아이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나는 노래를 연습을 한다. 왜? 인삼골 가위주회에 나가야 되니까. 이런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축제로 만드는 것. 이것도 관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역사와 문화와 또 스토리와 또 여러 가지 자원을 묶어서 하나하나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 농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스마트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어느 지역이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팜을 이제는 거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영농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증평 같은 지역은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3.9%니까 굉장히 높고요.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아서 전국 군단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화 지역이면서 인구 밀도도 높은 우리 지역은 농지를 기반으로 한 영농을 가지고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영농, 디지털 기술을 첨부한 영농 활동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농업인데 미래가 아닌 현재의 농업입니다. 이미 네덜란드는 나라가 엄청 크고 농기가 많아서 전 세계의 농산물 수출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에 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경상도보다도 면적이 작습니다. 인구도 1,600만 명에 불과한데 이 나라가 전 세계의 화훼류와 엽체류를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네덜란드는 북토의 한 25%, 30%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해서 도저히 영농 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엽체류 생산, 화훼류 생산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증평같이 도시화가 높고 또 인구 밀도가 높은 농지가 빈약한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아주 특화된 그러한 스마트팜을 만들 것입니다. 이미 스마트팜 관련돼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벨기에의 겐트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겐트대학 총장이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스마트팜 여건을 살펴보고 아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주 전담 교수팀까지 꾸려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또 우리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를 했는데 증평분해 스마트팜은 저희들은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현재에 필요한 것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벨포레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벨포레가 원래 에듀팜 특구입니다. 팜의 에듀케이션 기능을 더한 영농의 기술연수 또는 체험활동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이 조금 아직은 빈약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이 일대를 노합리 일대를 스마트팜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스마트팜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농의민들로 유치하고요 임대농의로도 하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작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체험하고. 기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진짜 절대절명의 과업이 스마트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대부분의 우리 지역에서 생성된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스마트팜의 그 결과물들이 뭐 딸기 파프리카 이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뭐 인삼도 저희들이 스마트팜에서 재배를 해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부추나 또 그. 농업만이 아니 농산물만이 아닌 축산과 관련돼서도 스마트팜에. 결부시켜서. 에이아이나 뭐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유로운 이러한 아주 건강한. 그 가축을 길러내는 이런 것까지 접목을 시킬 계획으로 있어서 뭐 충분히 저희는 차별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자신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평군의 발언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증평군 개청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으로 보면 20살 청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증평군도 때마침 미래 100년을 위한 100대 과제를 최근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들 성실하게 유행되어서 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증평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제정책을 활성화해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증평에 좀 더 머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그 경로당이라는 그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급한 엄마의 아이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문제에 있어서 소위 지방으로 유학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더 살기 좋은 증평군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병원을 문을 열진 않더라고요. 청주까지 가서 치료로 받아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번거롭고 있어요. 영화관 같은 그런 문화시설이 없어가지고 청주까지 나가야 하는 그런 불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조금 없는 게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원수님께서 교통편을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온난화가 돼가지고 너무 여름이 길고 더워서 노인들이 좀 냄난방을 해줘가지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식당이나 관공소, 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불편함을 겪고 있답니다. 그런 거 없을수록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증평에서는 벌써 5년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증평 주민들이 내 기억과 내 기록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잘 모으는 일들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증평군이 도내 출생률 1위 등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증평군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돌봄 체계를 빈틈없이 구체화시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군수님, 인터뷰 들으시면서 답변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십니까? 많죠. 그런데 몇 가지만 추리면 우리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저희 지역이 청년들이 일자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춘 것이 조금 빈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구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1인 창작 스튜디오 같이 창작 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을 거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기업에 만약에 맞춤형으로 취업할 수 있게 계약학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유수의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할 겁니다. 증평의 산업단지를 지금 세 군대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16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통해서 이제 굴지에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요. 영화관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이 삼 년 후면 이제 증평에서 영화 보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거고요.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리고 경로당 우리 냉방비는 전기료가 얼마가 나오든 전액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적으신 의견들 아주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패널분들께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하고 싶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훈 교수님. 증평군의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되셔서 각계각층의 많은 목소리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드셔서 잘 증평군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저는 증평군이 글로벌 스마트 빅시티가 되길 바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미라님. 저는 증평에서 나고 자라서 많은 변화를 보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증평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늘 그렇듯 늘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임기 동안에 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면 어른으로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언제나 증평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군수님께서도 남은 임기 어떻게 끌어나가실지와 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군정에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이십 년 된 지금은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그런 열의와 결의와 결기가 더 필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그러한 에너지를 모아서 저희와 함께만 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라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저희 증평을 위하여 어떤 일이든 할 각오와.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 고맙습니다. 20살 청년 증평군의 잠재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mbc 중북 특별기획 증평군 개청 20주년 100년 미래 도시 첫걸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